어디 어디 이 친구 동거 동거 냄새 좀 확인해볼까? 어 냄새 오케? 어 얼굴 좀 보다 너 몇 살이니? 어? 뽀뽀할라고? 어 이건 아니야 뽀뽀는 아니야 어머머머 어색하네 어색해 11살이에요 어? 아유 아주 시원하게 날기네 저 친구 시원한 친구야 어? 어 왜 따라와 또 볼일 있어? 할 말 남았니? 아 왜 자꾸 뽀뽀를 어머머머 어 내 똥꼬 난데 니 똥꼬를 먼저 내어주겠니? 싫음 말고 싫음하러 아우 당황스러워 아우 아빠 우리 이제 저쪽으로 가자 뭐야 또 만났네 얘 우리 아까 만났잖아 반갑지 안 반가운가보래 얘 나 초롱이야 우리 아까 만났잖아 아 뭐야 어? 나 초롱이라고 내가 싫어? 어머머머 어딜 가? 아빠 빨리 따라와 나 초롱이라도 나 초롱이라도 우리 아까 만났잖아 친구야 어머머 자유로운 친구일세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인가봐 어머머머머 나 초롱이라도 나 기억 안나? 나 초롱이라도 친구야 친구야 조심스럽게 너에게 다가가볼게 싫어? 나도 기분 상했어 우린 이제 끝이야 어머 여기 또 다른 친구가 있네 아우 오늘 개판이네 어머머머머 어머 얘 넌 몇 살이니? 뽀뽀는 싫어해 어머 넌 나랑 커플티다 얘 나도 그거 있어 반갑다 지들끼리 뽀뽀하고 난리났네 아우 꼬리를 말도 못하게 흔들어 젊은이인가봐 어머 쟤네 둘이 사이좋네 아까 나는 그렇게 센까더니 조금 질투 난다 다필없어 인생 혼자 사는거야 뭐야 왜 이제와서 다가와? 어쩌잔거야 어머어머 어머 내 동고 냄새를 나 좀 전에 똥 싸가지고 아 동고를 너무 너무 가까이 오지마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걸 좀 그래 뽀뽀? 또 뽀뽀하자고? 아 그건 좀 그래 아 정신없어 아 오늘 완전 개판이네 개판이야 아우 정신없어